뭐! 써봐! 사람은 같아! 죽어! 그렇겠죠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긴 하죠 일단 이 친구를 링크하기 전에 한 번 써봅시다 있을 경우 다른 카드 좀 많이 나오는데 뭔가 좀 좀 좀 많이 나오는지 싱크로 하겠죠 일단은 아니 이씨 아니 야 서울레스라고? 아 도로 칼방 둘 쓰라고 나온거니까 써야겠죠 이거랑 얘네들 좀 잠깐만요 솜패가 둘장 솜패가 둘장 잠깐만요 일단 해봅시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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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먼저 까지 일단 얘 먼저 소환하고 흠 캐시 그리고 유니코르까지 됐다 이러면 된다 이러면 된다 유니코르 메타노이스 칼방 깜마 버스트 이건 못죽여요 이렇게 너와 나의 손패와 같다 급하면 이것도 던질거다 급하면 이것도 던질거다 오빠 옛날 카드에 힘을 보아라 크게 맞은 것도 있어요 빈재를 배틀 일단은 미래를 생각하면 스네이크아이인 것 같은데 롤빼기다보기보다는 이제 나온거죠 어디서 효과를 발동해 저것이 지금 가미효과를 재보호 만들면 도움이 좀 크긴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만들면 도움이 큰거는 확실합니다 일단 그럼 이렇게 일단 이렇게 유니콜은 치우겠죠? 애매하네요 세트 이게 그냥 걸어가서 박는 어? 이걸 와서 안박아? 이걸 와서 안박는다고? 죽고싶어? 죽고싶어? 뭐 써봐 니 손빼락 내 손빼락은 같아 자 죽어 응 더러웠어 정말 그렇지 야호 영상 뽑았다 하하하하 우후 야호 쉽게 가쪄다 에어컨 하하하하 에어 isp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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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